안녕하세요. 여행 중 본 손으로 쓴 숫자 이야기입니다. 0은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1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앞이 튀어나와요. 2는 익숙한 백조 모양이에요. 3은 2층의 오른쪽 괄호 모양이에요. 4는 오른쪽에 꼬리가 없고 빨리 쓰면 굿자 비슷하기도 하더라고요. 5는 윗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고 S자 비슷했어요. 6은 아래로 선을 그렸다. 동그라미 만들어요. 7은 기역자 비슷하게 쓰고 가로선을 그어줘요. 8은 S자를 썼다가 원을 만들어 마감해요. 9는 원을 그리고 아래로 내려줘요. 9는 다 많은 분석을 적용해서 사용해드립니다. 11은 아 mon단이 강음도 2은 시 2은 8은 아멘